이번에는 이번 24년도 지방직, 구국하공직, 하학공학 일반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러진 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양농가, 단위조작 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가 없이 공장설계에 관한 문제, 한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력학 문제 등등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공학 등으로 해서 골고루 나왔는데 거의 주는 우리가 양농가, 단위조작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마다 각각에 해당되는 것은 중갈로에 했으니까 참고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표준 대기압에서 수소가스 실린더에 뭐냐면 게이지 압력이 1ATM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절대 압력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하공양농과 관련된 문제로서 아주 간단한 것이죠 뭐만 이 압력에 관한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 특정은 뭐보의 절대개로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그럼 여기에서 표준 대기압이 1ATM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게이지 압력이 얼마냐면 1ATM이 되겠죠 그러면 1다기 1은 얼마다? 2 그래서 절대 압력은 2ATM 그래서 단위 한산도 없고 간단하게 구할 수 이 식만 알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단위 조작 중에서 유체 역학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뭐에 대한 루턴의 점성 법칙에 대한 것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각각 보기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교재에 이렇게 가로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우리 교재의 이론이 어디 이 페이지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삼아 다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턴의 점성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다 능력 타원은 뭐에 단위 면적당 마찰력으로서 어디에 비례한다 전담평력류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 또 뭐냐면 이때 점성 법칙의 식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유 점성 개수는 점도라고 하면서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기 1번에서 점도라는 것은 온도 의전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뜻을 봤을 때 점도는 온도에 의존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에서는 전단응력은 어디에 변형률에 비례한다 요거 보기 몇 번에 2번에 해당되는 거 얘는 보기 1번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과 4번은 어디에? 뉴턴 유체에 관한 거죠 그래서 뉴턴 유체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3페이지에 되어 있어서 뉴턴 유체라는 것은 전단응력과 속도 구배가 비례하는 유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은 우리가 뭐를 뉴턴 유체는 무슨 이것이 뭡니까? 뉴턴의 점성 법칙이죠 그래서 이 점성 법칙을 따르는 유체가 뉴턴 유체다 보기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뉴턴 유체는 대부분 기체는 다 어디에 뉴턴 유체에 포함되고 만약에 액체일 경우에는 물, 벤젠, 사염화탄소, 핵산과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금방 보기 3번에 뉴턴 유체는 뭐와? 물과 공기 그래서 기체는 다 되니까 공기도 어디에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2번 문제 다시 돌아가면 점도는 의존성이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전단응력은 비례한다 그 다음에 공기는 뉴턴 유체이다 뉴턴 점성 법칙을 따르는 걸 우리는 뉴턴 유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됐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옳게 표현한 것은 의도성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학공학 일반에서 어찌 보면 양론이라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얘는 일반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하학공학이 전반적인 것이니까 이걸 출제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설명으로 자 그럼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적용되는 가정이 여기에 총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 분자의 질량은 존재하나 부피는 얼마로 0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기체 분자끼리는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빛의 분자는 모든 경우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보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체 분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기체 분자는 어떤 특정한 선호 없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이때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있는 내용이 틀리고 맞는지를 한번 보자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한 입자와 다른 입자는 완성 탄성 충돌 그게 여기에 있는 뭐와 보기 1번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서 3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기체는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운동한다는데 여기에 이게 보기 2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분자들 사이에는 인력이나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2번에 해당되는 것이 보기 3번이죠 그래서 분자의 지름은 상호 충돌 시 이동 거리와 유사하다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찌 보면 보기 4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분자 지름 이래서 요것은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이 충돌 시 이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만 온도에만 역량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4번에서 뭐냐면 이모레의 뭐가 프로페인이 12몰의 산소와 반응했을 때 완전 연소화였다 그랬을 때 가잉 반응물의 가잉 분율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하공양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하공양론을 몰라도 일반 화학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지금 뭐를 알아야 되냐면 프로페인과 산소가 반응물이고 그래서 생성물은 무엇이냐 해서 완전 연소해서 하면 여기에서 프로페인이 뭘로 돼 있냐면 탄소로 수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3H8에 보는 프로페인은 산소와 반응하면 완전 연소하면 생성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로 뭐와 CO2와 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A, B, X, Y 이 앞에 있는 계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법 미정 계수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여기 C, 이거 있으니까 이거 3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풀고 다시 풀고 오히려 이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미정 계수법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찾자는 거죠 그럼 탄소는 반응물 중에 3A는 X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8A 더하기 아 더하기 없네 그래서 8A는 2Y 그 다음에 산소는 2B는 2X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뭐는 A는 1로 두고 X는 3 그 다음에 Y는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2B는 3이 6 더하기 Y는 4니까 B는 5 이렇게 해서 각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우리는 뭐냐면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은 프로페인이 1몰 반응할 때 뭐가 산소 5몰 그 다음에 얘가 3몰, 4몰 이렇게 해서 얘 1몰 반응할 때 여기서는 산소가 중요하죠 5몰이다, 1대 5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몇 몰, 2몰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몇 몰 존재한다? 12몰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 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가잉 반응물을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얘 1몰일 때 얘 5몰 그럼 얘 2몰일 때는 실제 필요한 것은 몇 몰이다? 10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한 반응물이고 얘가 가잉 반응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잉 분율은 실제 반응한 거 몇 몰, 10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몰에다가 뭐냐면 반응 후 남은 수가 원래 12에서 뭐냐면 10을 빼니까 몇 몰입니까? 2몰이죠 그걸 곱하기 분율이니까 100%를 해주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 20% 몰 퍼센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몰이 되겠다? 2몰이,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죠 자 5번에서는 지금 얘는 뭐냐면 단위 조작 그래서 얘는 전반적인 거 그래서 특히 열 전달에 관한 내용 그래서 열 전달도 있고 그 다음에 확산에 관한 그래서 전반적인 단위 조작 전체를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보기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보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뭐는 전도에 대한 열 전달 속도 히트 플럭스는 어디에 온도 구별에 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적용되는 것은 우리 교재 페이지 219 페이지에 퓨리의 법칙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q 혹은 dt 분의 dq를 우리는 열 전달 속도라고 하고 그것은 k 열 전도도 a 열 전달 면적 dx 분의 dt dt가 뭐냐면 온도 차 그걸 우리는 온도 구별하고 보면 되겠죠 델타 t 혹은 dt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q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보기 1번은 무슨 맞는 말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과 3번은 같이 봅시다 그래서 확산에 의한 물질 전달 속도 메스 플럭스는 어디에 농도 구별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 확산에 대한 물질 속도는 픽스의 확산 제1법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확산 플럭스가 농도 구별에 비례한다는 식이 픽스의 확산 법칙이니까 요거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쓰인 이 확산 개수의 SI 단위는 m per sec라고 되는데 m per sec가 아니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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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혹은 요걸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 개수는 우리가 동정도 개수와 단위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몇 번이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보기 4번도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기 4번 열 전달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일어난다 요거 맞죠 우리가 우리 교재 페이지 219페이지에 열 전달 기구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보면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옳은데 얘가 요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까요 6번은 어디에 해당되면 단위 조작 중에 우리는 열 전달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평판 A 면적과 두께가 각각 면적은 3제곱미터 두께는 400mm이고 평판 A가 그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평판 얘가 A 그래서 평판 B라고 한다면 두께가 뭐냐면 면적이 A의 면적이 3 그 다음에 두께 요것이 뭐냐면 400mm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면적 그래서 요 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평판 B는 면적이 얼마고 요거고 그 다음에 두께가 요거이다라는 거죠 이때 A에서의 열 전도가 있을 때 열 전도 저항 그래서 RA에 대한 RB의 저항비는 얼마이냐라고 했어요 그때 평판 두께 방향으로 열 전도 열 전달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의해서만 얘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뭐와 A와 B의 열 전도도는 KA는 요거 KB는 요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관련된 식을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이 일정한인데 일정한 요걸로 쓸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열 저항식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걸 하면 그래서 R은 요렇게 내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R, A는 K, A에 A, L, A A도 A, A 그 다음에 RB는 B에 관한 열 전도도 그 다음에 B에 관한 면적 그 다음에 얘의 두께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에 대한 요것에 대한 요것의 B 그럼 뭐분의 R, B분의 R, A를 구하시오라고 돼 그럼 요거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풀면 대입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R, A부터 구해봅시다 R, A는 뭐분의 K, A 그것이 뭐다? 0.04 키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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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트네요 그래서 와트 퍼 OK 그 다음에 면적은 여기에서 뭐냐면 3제곱미터예요 그래서 3제곱미터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L은 여기에서 얘가 L, 얘가 A 되겠죠 L이 400mm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미터니까 얘를 미터로 어떻게 1미터는 1000mm인데 여기에서는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적용되니까 요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R, A만 구하시오면 요거 단위로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써도 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간단하게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R, B도 똑같이 하면 K, B는 0.02와트 퍼 미터 K, B에다가 여기에서는 두께는 12제곱미터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8배 미니미터인데 요거는 뭐냐면 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단위가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를 미터로 단위 한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구하시오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구하면 지금 보면 요 부분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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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해서 하면 답은 얼마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비는 얼마가 1 1.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7번은 어디에 해당되는 단위 조작 중에서 어디에 유체 역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즉, 지름이 그래서 D1이 얼마다 2cm 그때 간 내부에 흐르는 레놀드 수를 구하니까 150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름이 이번에는 D2가 1cm고 이걸로 간을 교체하고 밀도를 원래 밀도보다 얼마를 그러니까 로2는 2로 두 배로 이렇게 해서 동일한 유속으로 수송할 때 레놀드 수는 얼마느냐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체와 두 번째 유체가 있는데 D1은 얼마냐? 2cm 근데 D2는 얼마냐면 1cm 그러니까 몇 배로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배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로1은 얼마니까 로1이에요 그런데 로2는 얘보다 몇 배 2로 2로 몇 배로 두 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놀드 수는 μ분의 로DV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성 계수 그럼 얘 동일하고 지금 원호 유속도 동일하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도와 뭐만 그러니까 D 지름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얘 값이 첫 번째 레놀드 값이 D1 원 첫 번째 성분일 때는 레놀드가 150이었어요 그러면 레놀드 수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D가 얼마로 D1은 2cm에서 2분의 1배 됐어요 그 다음에 로는 이거에서 2배가 됐어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고로 1배예요 그러니까 레놀드 수는 1배니까 어떻다?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답은 몇 번이 2번 그래서 레놀드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에서 이 배수를 따져서 경향성만 보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에서는 몇 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놀드 수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죠 자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8번은 우리는 얘도 단위 조작인데 그 중에 우리가 분체 공학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체 공학 고체를 40에서 80mm 정도로 부수는 기계 장치는 다음 중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쇄기에는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분쇄기는 분쇄 방법에 따라서 조세기, 중간 분쇄기, 미분쇄기, 초미분쇄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원료의 평균 직경은인데 이걸 뭘로? 이것이 얼마가 40에서 80mm로 되는 것을 찾으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기는 평균 분쇄를 하면 25에서 500mm로 중간 분쇄기는 1에서 50, 미분쇄기는 0.08에서 0.6 그 다음에 초분쇄기는 0.002에서 0.008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럼 각각의 얘네들이 이것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유체 에너지 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본다면 이 중에 초미분쇄기가 돼요 그 다음에 조크러쉬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본다면 조세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튜브밀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미분쇄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재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것도 어디에 초미분쇄기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체를 400에서 800mm로 한다면 그것이 어느 여기 사이에 여기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조세기를 찾으시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세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번이다 조크러쉬가 되니까 답은 몇 번이 2번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다친계 가역공정에서의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공연력학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공연력학에 가장 간단한 한 개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건데 오른 것은 첫 번째 1은 우리가 무슨 함수이다 경로함수이다 맞죠 그래서 1과 and 뭐가 10 q는 경로함수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무슨 함수이다 상태함수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2, 3, 4는 볼 거 없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잘못된 걸 찾으면 정확 공정에서 발생된 열은 얻은 일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공정에서는 그래서 정답 공정에서는 1은 뭘로 b는 마이너스 p의 델타 v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은 정답 공정에서의 열은 뭐와 같다 내부 에너지와 같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열과 1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온 공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얻은 일의 크기와 같다라고 보는데 등온 공정에서는 열과 1이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은 외계 사이에 전달되는 한 형태는 맞는데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잘못됐죠 그래서 9번에서는 몇 번이 1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어디에 단위 조작 중에 열 전달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번에는 뭐에 복사에 의한 열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기 1번에는 복사에너지는 절대 온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복사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수태만 볼츠만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네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전달에 의해서 매개물질이 필요한다라는데 필요 없다 즉 복사는 매질 필요 없이 저를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하니까 요것이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키로호프 법칙에 의하면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 흑체에서 투과율과 방사율이 같다라고 했는데 투과율과 방사능이 아니라 복사능과 흡수율 그래서 복사율과 흡수율이 같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따르면 최대 스펙트럼의 방사도는 뭘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짧은 파장 그래서 빈의 법칙은 지금 뭐냐면 파장이라는 것은 지금 절대 온도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짧은 판장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맞죠 그래서 이해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래 10번으로 확인하면 이거는 몇 제곱에 4제곱 매개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고 열적 평형 상태는 투과율과 복사율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복사능과 흡수능이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4번이 바르게 표현된 것이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를 봅시다 정지된 유체에서 그래서 잠긴 고체에 작용하는 부력 그러니까 잔위 조작 중에서도 뭐에 관한 유체역학에 관한 문제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서 옳지 않은 것 자 그럼 각각 보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체는 밀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력이라는 식을 쓰면 f는 로지 v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와 부력은 반비례가 아니라 뭐냐면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린 것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력의 방향은 벡터 방향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아래 방향이 무슨 중력 위 방향이 부력 그래서 반대 방향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고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물체에서 배제되는 유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라는 것 로 유체의 밀도는 유체의 부피 분의 유체의 질량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부력의 식에다가 얘를 어떻게 대입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로 vg이니까 여기에서 뭐는 여기에 로는 집어넣으면 뭐만 m 유체 곱하기 g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밀려나간 유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유체의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작은 고체에 대한 유체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부력이라고 주장을 한다 원래 정의다 라는 거죠 그래서 2, 3, 4번은 맞는데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공학 일반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일반화 그래서 연소공학과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소의 4요소 가운데 뭐를 하나를 제거해서 소화하면서 그것은 하학적 소화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걸 알면 첫 번째 거 아니면 이 중에 하학적 소화는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데 모르면 이제 알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자 우선 먼저 연소라는 것은 연소의 3요소가 이거예요 가연물, 산소공구법, 청화법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연물이 빛과 열을 발산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해요 그때 여기에서 물리적 소화 다음에 하학적 소화가 있는데 물리적 소화는 이 3요소를 물리적인 양을 제어해서 연소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이 물리적 소화에 해당되는 것이 제거소와 냉각소와 지식소예요 그래서 제거는 말 그대로 뭐를? 가연물이나 이것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3요소 중에 뭔가를 제거해요 그래서 예시로 고체의 가연물을 제거한다든가 연소가스를 공급해서 가연물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 다음에 냉각소화는 뭐냐면 흡열해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물의 비열과 증발 방면을 이용해서 냉각 아니면 이산화탄소의 승하열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그리고 지식소화는 가연성 혼합기체의 농도를 조절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학적 소화에는 억제 소화라서 여기에서 이것이 3요소고 그 안에 플러스 뭐를? 연쇄 반응을 하면 4요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연쇄 반응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번 문제에 돌아가면 여기에서 뭐냐면 답은 무슨 소화가 되겠다? 억제 소화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는 뭐에 대한 불균일계? 고체 총매 반응에서 유동층 반응기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얘도 어디에 단위 조작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불균일의 유동층 반응기의 특징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448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써 유동층 반응기는 유체 중의 고체 밀입자가 최소 유동화 속도 이상으로 가속되면 유체와 같이 부유하는 단일계를 이룬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기포의 유동으로 하는 것을 유동층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내용물은 불균일상이지만 혼합이 잘 되고 충정대를 통해서 온도 분포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도 전체가 균일하면 온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보기 1번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대량의 원료와 고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3번, 보기 4번에서 보기 2, 교체나 재생이 용이하다 해서 보기 3번에 관한 거겠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용이하며 재생 조작이 필요해서 반응기 총매 재생 장비비 등등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진 것을 찾으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응 중 고온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기체 속도가 아까 최소 유동화 속도를 넘었을 때 이것이 된다 그 다음에 고정층 반응기와 비교했을 때 총매 교체나 재생이 어떻게 하냐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층 반응기와 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많은 원료와 고체 총매를 해서 적합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4번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14번 문제는 이번에는 뭐냐면 하공연력화 그래서 이번에는 하공연력화 문제가 적으면 한 개도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두 개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랭킹 사이클에 뭐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랭킹 사이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랭킹 사이클을 도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것에 해당되는 TS 선도를 그린 것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지금 컨덴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응축기가 되겠죠 그래서 응축기가 펌프로 가서 그래서 응축기 펌프, 보일러, 터빈으로 가서 사이클이 도는 것을 말하고 이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응축기에서 펌프로 해서 이 사이클을 우리는 무슨 사이클? 랭킹 사이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구성 요소는 펌프, 터빈, 응축기 그 다음에 한 개 더 한다면 보일러가 빠져 있네요 그리고 노즐은 여기에서 불포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번에는 몇 번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볼까요 15번에서는 다음 뭐에 관한? 학력에 관한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유체역학에 관한 단위 조작 문제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학력에 관한 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학력 FD는 2분의 1로 그 다음에 V의 제곱 그 다음에 CD 곱하기 A 라는 이 식을 알면 바로 풀 수 있죠 그래서 학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네요 자 유체의 어디에? 밀도에 얘는 비례한다 맞죠? 그 다음에 속도수로 이게 유속이 속도수를 비례한다 맞죠? 그 다음에 학력 개수 CD에 비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물체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라는 데 표면적이 아니라 뭐에 면적에 비례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은 이것도 어디에 단위 조작 중에 어디에 물질 전달 흡수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체 중에 한 성분을 뭘로 액체로 처리하는 기체 흡수 충전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충전탑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 흡수에서 많이 하는데 충전탑은 말 그대로 충전물을 충전해서 접촉 영적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기액을 난류 상태로 접촉시켜서 흡수 속도를 크게 해서 분리하는 조작 형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기흡 기체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압력 강화는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감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다? 증가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물 사이에 액체가 강화되면 기체가 상승하면서 압력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체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그래서 압력 강화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액체가 이동할 때마다 용질이 농축된다라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고 충전물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해준다라는 것이 충전탑의 원리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정답은 ㄴ과 ㄷ이 옳게 설명했으니까 ㄴ과 ㄷ,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가 뭐에 대한 공장 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뭐에 대한 감과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감과 상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본다면 시간의 경감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형상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기업이 수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유형 자산은 그 기계가 수명하는 동안 그 가치 간소분을 수익에 대응해서 하는 개념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당되고 고정비에 해당되고 소비되지 않는 가치를 전체적으로 혹은 각각의 자산 중 현금 진출이 동반하지 않은 비용을 합해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감과 상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과 상각 빈을 구하면 수식은 치드원가 빼기 잔존 가치 이게 우리는 감과 상각 대상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내용 연수 분의 1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 봅시다 그래서 건설 중에 공장은 감과 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5, 5, 5 그 다음에 내용 연수 동안 7급 원가를 배분하는 가정 여기서 감과 상각 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취득 원가 내용 연수 돼 있을까 맞죠 그 다음에 감과 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와 잔존 가치의 합이 아니라 차이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운휴 중에서도 이것을 안 된다라고 감과 상각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 빼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얘도 뭐냐면 단위 조작 중에서 우리가 여가와 관련된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여가 공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가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면 필터레이션이라고 해서 고체와 액체 입자의 혼합물로 혼합물이 이제 슬러리를 넣겠죠 그러면 액체는 아래로 통과시키고 뭐만 고체 입자만 위에 남는 통과시키지 않는 분리 조작 형태를 우리는 여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가라는 여가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고체 입자와 하는 조작 이게 정의 맞죠 그때 여제는 뭐냐 필터 케이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체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게 케이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가로 분리되는 이 고체 입자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가액이 얻어지는 부분을 감합시키는 경우 이걸 증공 여가기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세인 입자와 같이 여가기가 어려운 물질은 뭐를 여가하기 위해 압축성 물질의 여가 보조제를 사용한다라는데 여가 보조제를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압축성이 아니라 비압축성 물질을 여가 보조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봅시다 19번은 무슨 열 전달에 대한 무한차수의 설명으로 오른 것만 모두 고르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차원 수에 관한 단위 조작과 관련된 문제이죠 자 첫 번째 뭐냐면 프란트 수는 뭐분의 열 확산도 분의 운동량 확산도 그래서 얘 맞죠 그 다음에 너세인 수는 유체의 대류에 의한 열 전달 및 유체의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 전도와 대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전도 얘가 대류로 해야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트 수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 의한 해서 너세인 수가 보이트 수는 똑같이 전도대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유체 얘는 표면에서 물체 내부에서가 차이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D급도 맞고 그 다음에 너세인 수는 레노드 수와 비오투스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너세인 수는 레노드 수와 비오투스가 아니라 위에 있는 프란트 그래서 프란트 수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뭘로 기읏과 D급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은 뭐냐면 다공성 불균일 총매반응 가정을 숨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모와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가정을 나타낸 것을 연결한 것 그래서 얘는 어디에 반응공학과 관련된 문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BCD FG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총매반응 순서를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반응물의 총매 표면에 흡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총매가 반응물의 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반응물 총매 반응물에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이때 뭐는 이 벌크 유체에서 총매 입자 외부 표면에서 반응물의 물질 전달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는 총매의 총매 표면에서 생성물의 물질 전달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총매 외부 표면에 벌크 유체로부터 뭐냐면 생성물의 물질 전달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G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1, 2, 3, 3, 4, 5, 6, 7 하면 두 번째는 B고 다섯 번째는 뭐가 되겠다? D 공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와 3번 B, D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24년도 지방공무원 99 하학공학 일반의 간합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